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눈에 거슬리면 그냥 이번 기회에 검찰총장직을 없애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서 앉으면 어떨까 아니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한쪽에서는 허황된 검은유착 의혹 사건을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식물검찰총장 만들기를 위한 제도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7월 27일 날 법무부 산하에 가동 중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일명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 지휘권을 전국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의 근거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헛수아비가 된 검찰총장은 검찰행정사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에 해당합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개편작업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검지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는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서 각 고등검사장에게 지휘권이 분산된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들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검지된다.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받고서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있는 호부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총장의 인사권 자체를 없애게 됩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이 보고하는 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다 박탈당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마 그동안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그런 개편작업 중에서 가장 충격이 큰 그런 개편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검찰개혁위원회 안의 핵심입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아서 식물검찰총장을 만드는 개편안입니다. 검찰총장직을 폐지 혹은 검찰총장직을 명예직화하는 그런 개편안입니다. 정권의 걸림돌이 되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개편작업입니다. 검찰조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종속시키기 위한 그런 개편작업입니다. 대통령 지비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장악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검은유착 의혹사건으로 위기국면에 처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면을 일거에 뒤집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조직과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개편작업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정권의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검찰의 수사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정권보위용 개편작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은 현재 자신들이 원한 모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검찰의 사정기능을 해체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빠른 시간 내에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물론이고 인사건까지 모두 박탈당하게 되고 향후에 등장하는 모든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은 물론이고 인사건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자기 발로 걸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최소 10자리에 이르게 되는 고검장과 지검장급 교체 인사에서 대부분의 자리를 코드검사 이른바 친녀세력의 검사로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로 검사의 수사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최적안이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이변 개편작업을 강행함으로써 검찰장악법안은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국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사건 등은 물론이고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어떤 검찰수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여러 개의 청와대 외청이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모든 3권이 집권세력의 청와대의 외청화하는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아니고 법무처, 검찰청이 아니고 검찰처, 사법부가 아니고 사법처, 공수처, 입법부가 아니고 입법처로 구성되는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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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